사랑의 장인들을 한 번 모셔봤습니다. 자 이름하여, 황혼의 로맨스페셜! 황혼의 로맨스에 초대된 소감을 한 번 여쭤볼까요? 난 초콜릿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누가 주를지 모르겠는데. 좋습니다. 먼저 초콜릿을 가지고 오셨잖아요. 일단 한 번 좀 전달을 해볼까요? 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주시고요. 조금 더 생각해볼래요. 조금 더 생각해볼래요. 그럼요. 이 귀한 거를 보자마자 손톱 주는 거. 후회할 것 같으시네요. 후회할 것 같으시네요. 후회하실 것 같으시네요. 대놓고 보조를 하시네요. 김재욱 씨는 어떻습니까? 여기는 들리는 게 없고요. 아이고 참, 아이고 참. 이거 어떻게 해. 진짠데. 진짜. 아니 그냥 주변 하죠. 아니 우리는 그냥 하추리나 있으면 한 걸 없이 주변. 우리 김수미 선생님은? 저는 2647 부대로 보낼 거예요. 조인성 씨는 부대로. 우리 손님과. 또.